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일요일이 갖는 그 특별한 풍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일요일에 또 우리가 하면 좋은 돈복 터지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요일이 다 중요하겠죠. 그러나 그 요일에 담긴 그 뜻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요일은 그 가장 또 높은 단계의 그 상위의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오행과 그 풍수적인 시각에서 또 그렇다는 이야기죠. 일요일이 이렇게 그 풍수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일주일 가운데 가장 그 특별한 에너지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요일은 그 활력이나 또 에너지의 그 근간이 되는 그 태양 요수의 그 상징이 담긴 요일입니다. 오행보다 그 특별한 그 다른 차원의 그 음향 조화를 이끄는 그 한 축이기도 합니다. 태양 에너지는 그 생명 에너지의 그 근간입니다. 이런 이유로 아무리 바빠도 또 일요일만큼은 우리가 몸 전체를 그 움직이게 되면 또 좋은데요. 그런 그 에너지의 그 충전에서 돈복의 그 기회는 더 자주 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일요일에 하면 좋은 게 그 몸으로 맞이하는 그 태양 에너지와의 그 교감이라면 그런 그 신체적이고 또 물리적인 일 이외로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창의력에 자극을 줄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예술이나 그 창작 또 창의성의 그 자극이 되어줄 그 일을 또 일요일에 또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생산성이 더욱 그 극대화된다고 풍수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린 그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같이 그 도자기 체험이라도 꼭 하면 좋겠죠. 또 평소에 그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그 정리정돈이 안 된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일요일에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메모지 하나 꺼내놓고 집중해 볼 일입니다. 그렇게 되면 또 막힌 그 실타래가 풀리듯이 또 술술 또 그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. 번뜩이는 그 기즈가 필요한 일들 또 그런 그 영감을 받을 일들에서 우리는 또 크게 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. 그 순간에 또 사람의 돈복은 또 가장 크게 또 가장 넓게 또 확대돼서 또 들어오겠죠. 5분도 좋고 또 10분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꿈도 좋고 계획도 좋고 뭔가 그 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꼭 메모지에 적어 볼 일입니다. 기대하는 그 창의적인 발상이 크게 떠오르게 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일요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